아니 뭘 망하기 시키냐 ADL WRC 4리그 두번째 시즌 두번째 경기 모나코 첫번째요 첫번째 스테이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눈온다 RC 헤리네 눈오네 시작부터 왼쪽 5 왼쪽 3 왼쪽 3 왼쪽 어 망했다 왼쪽 5 eden 왼쪽 5 왼쪽 5 왼쪽 4 멀티는 왜 이렇게 회선이 안 좋냐 왼쪽 8 ima 왼쪽 8 왼쪽 1 3 5 아 망했다 이분들 연습하고 오시나요? 아 확실히 시즌1하고는 달라 이분들 잘해 너무 편하겠나 등수가 아주 흥망인데 오! 순간 멈췄 와 녹색차 누구야? 아 발로타기 와 빠르다 지금 1,2등 아주 장난 아닌데요 누군지 알 것 같다 날 바 아니야 1,2등은 나랑 관리 어느 부터 안됩니다 아 컨트롤러 왜 이따구야 아 사람들이 그것라는 생각뿐 아 아 어! 망했다! 뭐에 땡이냐? 오케이! 바로 차기지! 박았어! 마지막에 박았어! 못 들어오고 있어! 못 들어온다! 못 들어온다! 하나, 둘, 셋! 아싸! 박수까지 치시는데? 와 진짜 너무 좋아하시네! 아싸! 5초 터졌다! 이거지! 게임은 이렇게 가야지! 아 진짜 이거 뭐지? 10초! 아 컨트롤러 이상해! 가로등이 뭐야 이거? 연습했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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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뭐지? 뭐지?